자,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서 어조비라는 말을 들으시나요? 남자들한테 어조비라는 말은 정말 듣기 싫은 말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아놀동이 그 어조비라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, 오늘의 한 운동은 어깨 운동인데요 어깨, 참 부러운 근육 중에 하나죠 자, 그러면 오늘 이 덤벨로 하는 어깨 운동 하나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어조비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일명 옆으로 나르니 앞으로 나르니 운동 자, 어렵지 않습니다 덤벨을 드십니다 자, 어깨 높이까지 옆으로 들어주시죠 자, 그 상태에서 중력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주세요 자, 다시 반대로 앞으로 나르니 운동 근 다음에 옆으로 그대로 둘, 다시 앞으로, 셋, 다시 옆으로, 넷 제가 지금 이 운동을 해보니까요 어깨만 운동되는 게 아니라 두뇌도 발달되는 듯한 느낌을 드네요 자,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이제 어조비 안녕